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하루 2,111명이 나와 20일 만에 다시 2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. 이 중 해외 유입 사례 16명을 제외한 2,095명이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.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1,628명이 발생했고 비수도권에서도 467명이 확진됐습니다.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이 늘어 345명이고 사망자는 11명이 늘어 지금까지 2,80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. 어제까지 인구 대비 79.8%인 4,097만 명이 백신을 맞았고 이 가운데 접종을 완료한 건 전체 인구의 72%인 3,697만 명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